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고용시장은 괜찮을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전망을 내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상방을 좀 억누를 수 있는 저는 사실상 기술적인 디폴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스크냐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런 수출 쪽에서의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철저히 투자한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한 번 뵀었죠 이 채널하고는 참 연이 깊죠 그거는 나중에 좀 알고 계실 겁니다 12월 달에 뵀고 그때도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그런 매크로 이벤트라든지 글로벌 경제 상황 내지는 또 유만한 투자 자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휴가가 100분 이상 넘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진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오늘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매크로 이슈가 또 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좋은 인사이트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엽추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결정된 팩트로만 살펴본다면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큐티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행을 한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금리 인상 횟수도 한 5에서 6회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약간 좀 매파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MC 나온 이후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3월 FOMC의 해석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팩트는 25BP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 12월 이후니까 한 3년 3개월 만에 되게 오랜만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큐티는 사실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 다음 회의인 5월 달에 시행 가능성을 사실 시사했는데 파우루 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5월 달에 시사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5월 달에 논의된 것을 발표한다는 것인가 약의 의견이 분부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5월 달에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룰 만한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아 여유가 없다 네 큐티라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큐티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고 있고 끝으로 올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점도표에서는 올해 7번 7번이라는 게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가 6번 남았거든요 6번 내내 올린다 25BP씩 보통 올리니까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3월 FMC가 꽤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자료를 한 번 볼까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개봉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3월 FMC에 대해서 되게 적시성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성명서는 매파적이었습니다 성명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성명서에 이런 것들이 담겼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고용시장 회복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코로나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실렸었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서 이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기 전에 대부분 전망들이 뭐였냐면 올해 인플레이션 1분기 피크 좀 더 가더라도 4월 달쯤의 피크 그 다음에 하반기를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모든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었는데 연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발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되면서 살짝 피크가 1분기가 아닌 2분기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 주셨었지만 QT, 이 QT는 조만간 시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저같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5월 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3월 FMC에서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다플렛, 점도표인 것이죠 점도표는 아시는 것처럼 연준 의원들 16명이 점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난 12월 달 점도표가 왜 갑자기 12월 달이냐면 점도표는 분기말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포메이션인데 분기말이었다는 것은 가장 최근이 12월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3, 3위가 뭐냐면 올해 3번, 내년도 3번, 글피해 2번 그래서 총 8번 올리겠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것은 2.5%는 뭐냐면 중립금리 수준 5년 뒤에 전망이 2.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뚜껑으로 열고 나니까 올해 7번, 내년에 4번,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중립금리는 2.4%로 더 낮췄어요 이 숫자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3월 FMC가 왜 매파적이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이번에 긴축은 되게 강할 거다 올해 3번이 아니고 7번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했고 다만 기간이 내년이면 끝난다 올해 7번, 내년 4번, 총 11번 올리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난다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번에 점도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의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연설들이 쭉 질비해 있는데 대부분 매파적인 멘트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준은 올해 7번, 내년 4번, 이렇게 11번 올려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연준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번에 통화 정책 사이클이 짧을 거, 깊을 거다, 클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 봐봤어요 연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해 7번, 내년 4번, 총 11번에 걸쳐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했을까 7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사이클이 총 7번 있습니다 7번 동안 한 번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얼만큼 올렸을까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21개월이에요 21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렸다 네, 한 번 금리를 올리면 평균적으로 21개월 올렸습니다 물론 70년대는 더 짧게 올렸을 적도 있고 90년대는 훨씬 더 오래 가져간 기억도 있지만 그 7번의 총 기간을 평균해 보면 21개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올해 3월 달이잖아요 점도표상으로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21개월로 치면 올해 3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점도표는 내년 12월에 끝나니까 정확히 21개월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과거 7번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평균적으로 21개월인데 우리 연준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는지 아니면 그랬는지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지만 이번에 긴축 사이클은 과거 평균적인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주가에는 과연 부정적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행하기 전까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우려 섞인 거였지만 실제 금리를 상승시키고 나면 인상시키고 나면 그 기간 자체는 과거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로에 보면 중립금리가 2.5%에서 이번에 2.4%로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낮아졌네요 네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해요 아직까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여의도 저희 동료들이 보고서를 막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 합의될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립금리예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미국 경제가 잠재 성량률 수준의 기준금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아닌 아주 평온한 상태의 수준의 금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목표예요 결국 목표치입니다 도달치 그런데 그 도달치가 지난해 12월 달에는 2.5%에서 이번에 2.4%로 낮아졌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기준금리는 21개월 동안 이 21개월이 과거 평균이었고 대개 초반에는 강하게 올리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전보다 더 낮게 기준금리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곧바로 그래서 3월 FMC 끝나자마자 채권시장에서 전부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만 결국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2.5가 아니고 2.4구나 결국 아 지금 신년물 금리가 2%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2년 뒤에도 지금 수준에서 별로 못 올리겠구나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점도표 해석이 이번 3월 FMC에서도 되게 중요했고 그중에 이 중립금리 수준이 내려갔다는 것이 향후 우리 시장에 의미하는 글로벌 시장에 의미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 전망인데요 역시 분기말이니까 경제 전망이 나왔어요 경제 전망은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낮췄고 인플레이션은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낙관적이지 않는가? 연준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도 제가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성장률을 되게 낮췄거든요 원래 4%에서 올해 2.8%로 성장률을 1.2%포인트라 낮췄어요 상당히 많이 낮췄네요 그렇다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따라오르는 고용시장도 지금보다는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실업률 전망치가 3.5%로 올해 내년까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자신 있어 하는 거죠 지금 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고용시장은 괜찮을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전망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향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감안이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연준이 여전히 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이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번 주도 그래서 금융시장이 오늘 우리장이 좀 하락 추발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3월 FMC를 딱 해석해 봤더니 생각보다 연준이 너무 자신 있어 하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라는 상방을 우리 주식시장의 상방을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우르 장의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성명서는 매파죠 파우르 장의 스탠스는 비둘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가 뭐냐 매파냐 비둘기냐 저는 감히 이 매파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매파기 네 왜냐하면 성명서나 이런 경제 전망은 엄청 매파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매파적이면 불안해하고 안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3월 FMC처럼 뚜껑을 열어보면 FMC 이전까지는 되게 불안감이 떨다가 FMC 이후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우르 장이 상당 부분 시장과 소통하면서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우르 장의 멘트는 되게 다섯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 이 한마디가 사실 지금의 안도감을 나타냈던 가장 중요한 멘트입니다 기자회견 처음에 여기자였을 거예요 월세 입전으로 여기자가 질문합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는 괜찮은 것이냐 인플레는 잡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파우르 장이 어떤 멘트를 처음에 딱 하냐면 경기 침체 없다 경기 괜찮다 이 부분 때문에 S&P500이 상당 부분 상승 반전했고 그런 기대감이 여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우르 장의 멘트에서 디멘드라는 얘기, 수요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12번 정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지난번에는 4번밖에 안 했습니다 1월달 FMC에서는 4번밖에 안 했는데 한 3배 정도 한 거죠 그만큼 이 경기에 대해서도 연준 자체가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앞으로 경기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이번에는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열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있다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이자 또 하나는 이렇게 과열이 되면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은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래도 벌써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스테블하게 연속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수요 드리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이번에 되게 중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보시면 확실히 이번에는 삐벗한 것 같아요 삐벗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책을 확 바꿨다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경기가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쪽이었으면 이제는 경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시장도 이미 과열 상태니까 물가를 잡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느낌이 이번에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면서 저는 저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멘트를 갖고 이번에 WTI 기준으로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한 30% 정도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시차를 갖고 미국의 물가의 고점 사이클을 원래 저는 1분기가 고점이라고 봤었는데요 좀 이연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분기에서 2분기 쪽으로 점점 물가의 상당 고점이 좀 이연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앞으로 나왔던 5월 FMC, 6월 FMC는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T 언제 시작할까? 저는 이게 미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 5월 FMC부터 이 QT의 시작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파우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으니까 QT는 어떻게 되는 거냐 3월 FMC 의사로 정확히 4월 7일 날 발표됩니다 이 4월 7일 날 아마 이 QT에 대해서 과연 연준 내부에서 어떻게 거론이 됐었는지 정말 제가 예상한 것처럼 5월 달의 시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5월 달은 여전히 예고하고 6월 달에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7월 달에 하는 건지 참고로 지난 2015년도에 통화정책 정상화에서는요 QT가 시행하기 전에 두 번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월 FMC, 5월 FMC 두 번 다 QT 할 거야 라고 예고한 다음에 7월 달 FMC의 과거 같으면 시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금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월 FMC 매우 중요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4가지 그중에서 매력적 스탠스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려했던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이슈가 인플라였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좀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는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경기는 그래도 괜찮다 낙관적이다 그런 식으로 또 멘트를 쳐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이 그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저기에서는 약간 좀 피크아웃을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소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었죠 화면 한번 좀 보시면 이겁니다 왼쪽 차트는 러시아의 이자 만기 돌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3월달 16일이 70억 달러 정도 외화 채권의 만기였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상환이 됐다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상환됐냐라고 하니까 여전히 좀 이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구가 6,310억 달러 엄청 많은 겁니다 그중에 요번에 서방 제재로 인해서 실제 캐시는 120억 달러 정도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장면이 나머지는 중국 국채, 금, 해외 자산 전부 황금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은 옹매져 있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전체 외환보유구구의 2%가 남지 않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거 디폴트 된다 CDS 프리미어라든지 루브로라가 초약세로 되면서 상당 부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디폴트는 안 됐어요 오히려 중앙은행이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상 기술적인 디폴트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70억 달러 정도로 갚았다 하더라도 여기 차트 보시면 4월달 그다음에 6월달 앞으로 도료하는 만기 도료액을 러시아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전부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다 그러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걸 루브라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상대관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무 불행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리스크냐?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러시아의 이 디폴트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우크라인 협박 사태가 좀 휴전? 아니면 종전? 비슷한 합의 가능성이 좀 있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폴트 이슈가 없었다면 생각보다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또 하나 느는 건데 오히려 러시아의 이 디폴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서방으로와의 대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까지도 상당 부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은 무밑해서 계속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약간 이 우크라이나과의 리스크는 전쟁에 대한 이런 가슴 아픈 것을 좀 차치하고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 8분 능선은 좀 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채무 불이의 가능성이 커지고 대신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전쟁에 대한 화해 무드? 휴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입장이 러시아에서 이제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 나기보다도 서방국가 입장에서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가 돼가지고 못 갚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약간 서방국가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을 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한 15, 16년 전에는 서방이 먼저 서둘렀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떼먹고 속대말로 날랐다 이러면 빌려준 사람이 훨씬 더 여파가 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지난 2008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2014년도에 크리만도까지 오면서요 서방의 제재가 온도차는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나타났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경제를 대회적인 오픈 경제가 아니고 크로스 경제로 닫아왔었다는 것이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전보다는 서방과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경직돼 있고요 그 연결고리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게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상당 부분 익스포저가 있지만 특히 에너지 부분 아니면 금융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희석돼서 이제는 서방이 물론 러시아의 채널 디폴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낙유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휴전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데 전쟁 가운데 있어서 상당 부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이면에 유럽의 상당 부분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글쎄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오래가면 또 다른 전략을 피하겠지만 그거는 점쟁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을 때 전략적으로 그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큰 이벤트들은 어떤 행태 변화를 좀 빨리 다가와 바꾸는 것이죠 과거 역사가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유럽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도대체 나토는 뭐 하는 거냐 나토는 2차 세계지원 이후에 유럽의 방위 조약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침공이 돼서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으로 오는 러시아의 이 무력 부담을 과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구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덴마크, 프랑스 상당 부분 예산에 당장 자주국방, 국방비의 예산을 확대시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유럽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국방 관련돼, 군수 관련돼, 우리 K-국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수출 쪽에서의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철저히 투자한 차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유럽이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의 디폴트, 러시아와의 분쟁 이런 것에 부담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에너지 의존도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 의존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장의 무자를 자를 수는 없겠지만 유럽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좀 주춤했었던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전까지도 이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가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종료되고 아니면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예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계기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선점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저는 유럽의 이 큰 변화들 자주 국방과 자주 에너지 자립도 이 두 부분이 아마 투자 포인트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